저희는 실내의 신자 벙커가 있어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뭐래냐고 물으셨잖아요. 저희는 다 뽑아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나의 골프 인생에서 세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가 바로 벙커샷이에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사실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벙커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일본 투어에 가고 미국 투어에 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요. 또 여러 코치들한테 벙커샷을 배우면서 이 벙커샷이 어프로치보다 더 쉽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마추어분들도 프로 선수들도 벙커에 들어가서 벙커 들어갔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벙커에 들어갔으면 아 그래 이거는 팟셋을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좀 바꿔보고자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선택을 했어요. 우리 일반 골퍼분들이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. 네 그건 맞아요.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벙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좋습니다. 그 마음가짐 그래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레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냥 일반적인 벙커샷을 한 번 쳐보고 일반적인 벙커샷을 한 번 쳐보고 일반적인 벙커샷을 한 번 쳐보고 이때 한 두 개 정도 해보시겠어요? 네. 먼저 그리고 한의원 선수의 타이밍 그 다음에 리듬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모든 샷이 다 똑같네요. 리듬이 진짜 부드러워요.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벙커샷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평평한 라이에 놓여있을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벙커를 밟으실 때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 모래가 굉장히 부드러운 모래인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는 좀 모래가 무거울 수 있고 일단 그런 거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벙커가 부드럽습니다. 오늘은 부드러운 벙커죠? 모래가 좀 얇은? 네. 벙커는요. 이렇게 몸을 조금 오픈하시고요. 타겟을 기준으로 조금 오픈하시고 일단 채를 땅에 대면 안 되니까요.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채를 오픈하라고 하면 이 채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채를 오픈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오픈하세요 하면 원래 잡았던 데에서 손만 돌려요.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이거는 제자리로 돌아오죠. 그렇죠. 그리고 아마 생크가 날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. 그래서 클럽을 돌려놓고 잡아라. 클럽을 조금 그거는 뭐 이제 얼만큼 높이 치느냐에 따라서 이 오픈 페이스는 조절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고 일단 다리를 뭐 막 깊게 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안정되게 좀 편안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벙커에 이제 발을 묻는다고 할까요? 거리가 짧던 길던 스윙을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벙커 샷 하면 이렇게 백스윙을 크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폭파하지 못하고 그냥 놔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쳐보면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스윙이 일반 스윙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아까 폭발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세게 친다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친다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셋업이 끝나면 평소에 하던 스윙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? 네. 그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공 칠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. 이 벙커는 사실 거리 조절은 클럽으로 할 수 있거든요. 웨지가 60도도 있고 56도도 있고 52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샌드웨지니까 좀 짧은 거리에 공을 높이 띄워야 될 때 그래서 스윙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공이 있잖아요. 그러면 느낌은 바로 공 뒤쪽을 이 헤드 바닥을 쏠 부분이 그렇죠. 거기를 떨어뜨려주신다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쉬워요. 그 리딩 엣지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라 밑에 바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신 거군요. 느낌이 이 헤드가 이제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하자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요. 이 바닥이 이 공 뒤를 뜨는 느낌이죠. 지금 샷할 때 보니까 어떤 공에 직접 가겨가는 게 아니라 밑에 두툼한 쏠 부분 바운스 부분을 그냥 쿵 치는 망치지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 벙커 샷의 노하우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거죠? 네. 보통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탑볼을 많이 치시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아연샷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. 이 몸을 제일 이제 중요시할 부분은 헤드를 이렇게 열었잖아요. 제가 그러면 이제 몸이 보통 샷할 때보다 조금 많이 아래로 체중이 가잖아요. 그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에는 공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. 중심이 나라였어요.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탑볼 확률이 많고 제가 몸을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끝까지 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를 컨트롤 했다면 이제 20m를 친다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? 그럴 때는 이제 뭐 20m라도 핀이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더 많이 굴러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오 좋네요. 구르는 것과 좀 세우는 거 그러면 체를 바꾸셔도 되고요. 이제 가지고 있는 체로 조금 굴러야겠다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는 좀 많이 몸을 낮추고 헤드를 많이 열었잖아요.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약간 어드레스 샷하는 어드레스 하드 체하고 그렇지만 다리는 꼭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다리가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래서 헤드를 지금은 조금 닫아요. 닫고 굴리는 경우에? 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벙커 샷을 하게 되면 막 모래로 이렇게 발을 붙고 많이 띄워야 될 때 주저 안태지 좀 낮추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벙커에서 탈출하는 거를 보통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벙커 샷이라면 그린에 떨어져서 핀 쪽으로 좀 구르게 만들 경우에는 자세를 좀 자세를 조금 세우고 세우고 네. 그치만 뭐 막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. 느낌으로 좀 더 이렇게 공을 띄워야 될 때는 이렇게 많이 낮추고요. 조금 일어서서 헤드는 처음에 제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정도 네. 그래서 좀 더 스윙하는 느낌으로 크게 하면 공이 아무래도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겠죠. 그렇습니다. 지금 한요원 선수의 레슨을 들어보니까요. 여기에서 어떤 강하게 스핀을 딱 먹여서 착착 세우거나 그런 기술 샷보다는 내가 굴려야 될 상황에는 클럽 페이스를 좀 덜 열어서 떨어져서 굴러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벙커 샷을 뛰어야 되면 자세를 낮춰서 클럽을 눕히게 되면 떠서 덜 구르게 될 것이고 그런 가장 내추럴한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그런 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